자, 필수해제 7번 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크고 나머지가 1이다 자, 여기서 나머지만을 다룬다 할 때는 x에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나머지지 나머지만 다룰 때는 그런데 몫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 또 몫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항등식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항등식이 만들어져요 항등식을 만들어야죠, 다항식은 자, q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빨간 부분만 보면 이거는 나머지만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빨간 부분은 이런 뜻이야 q에다가 1을 넣으면 나머지인 2가 된다 이 말이잖아 q에다가 1을 넣으면 나머지가 되는 2가 된다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f1이 바로 답이 되겠지요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f1이 답이 되는 거예요 f1이 답이다 그럼 f1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되네 1을 넣으면 f1은 f1은 여기 1을 넣어주면 2q1 더하기 1 이렇게 돼 2q1 더하기 1 그럼 q1이 얼마예요? q1이 q1이 2네, 이게 2네 그럼 여기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 5가 된다 다항식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큐이고 나머지가 삽니다 다항식 x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큐이고 나머지가 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항등식을 만들거야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큐이고 나머지가 삽니다 요렇게 항등식을 먼저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qx는 x 빼기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7이다 요 말은 q에다가 3을 넣으면 요게 7이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게? q에다가 3을 넣으면 7이 되더라 요게 나머지 정리야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요렇게 생긴 식을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기다 3을 넣으면 답이지 항상 나머지는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하면 x 대신에 3을 집어넣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3, f3 요게 답이 되는 거에요 3, f3 2, 8째 자, 그럼 여기서 f3을 구하죠 f3을 구하면 요 3을 넣으면 되니까 1, 3 빼기 2니까 1, q3 더하기 3 요렇게 됩니다 q3이 요게 7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값이 10이 되니까 10이 되기 때문에 q3이 10이지 f3이 10이란 뜻이니까 답은 30이다 자, 이런 십차식이 있었어 10차식 x의 10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십차식이 있는데 요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고 나머지는 말이 없다 그지? 조금 전에는 나머지가 얼마다 줬지? 조금 전에는 봐 나머지가 이렇게 줬잖아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가 없어 이해 되나 자, 나머지가 없지만 항상 봐 어떤 식을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요거를 0으로 하는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에요 1 자, 1을 넣더니 요게 3이다 요 3을 쓸 줄 알아요 이렇게 아까 전에는 나머지를 직접 줬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서면 되지만 지금은 나머지가 말이 없다 그지? 그 말이 없으면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니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준 거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식을 요러걸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에 1을 넣어서 3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 대체 뭐까지 3이 나머지야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뭘 구하란 말이야 구하는 답이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잖아요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라는 말은 q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꼴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다 지금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1이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은 1이 돼 이렇게 자 이 다항식을 x의 세제곱 더하기 2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요런 식이 있었어요 요 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적에 몫이 qx다 했으니까 요렇게 되고 지금은 나머지를 줬다 그치? 그 나머지 줬기 때문에 그냥 3 요렇게 자 요기다 봐라 요 다항식을 이걸로 나눌을 때 나머지가 3이랬잖아 이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요걸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잖아 그래서 1 집어넣어 봐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4 요게 나머지지 그 나머지가 문제에서 3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요기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입니다 a는 마이너스 4가 되네 됐지 요 식에다가 x에 1을 넣으면 그게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3이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돼 나머지가 3이다 요 식에서 a를 구해요 그럼 a 구했으니까 a 집어넣자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그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에요 그럼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니까 뭘 구하라는 뜻이야 q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 q 마이너스 2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4 자 마이너스 2를 넣었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3 q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 항등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에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요게 12네 그럼 넘어가면 9 q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다 자 펼쳐야죠 8번 다항식 이거가 이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이거는 몇 차식으로 나누지 2차식이야 그치? 그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정리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나머지 정리 항상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에요 자 해서 x 3제곱 ax 제곱 bx 빼기 요식을 x 더하기 2 x 더하기 1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목만 요렇게 생기겠네 이제 항등식을 만들어야 돼 뭔지 모르니까 항등식을 만들어줘야 돼 항등식을 이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 b 두 개잖아 그럼 식이 두 개가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그 두 개 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르는 당식이 있을 때는 요 앞에 꼽히진 이게 0 되는 거 말고는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다 있잖아 값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8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요 놈이 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또 넣을 수가 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요것도 연기된다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할거지 4a 마이너스 마이너스 2b는 10 이 식 정리했다 즉 2a 마이너스 b는 5다 요식하고 요거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가 3이 되는게 돼 그래서 요거 연립할거에요 자 빼주니까 a는 2가 되고 a가 2가 되면 b는 마이너스 1이 될거에요 지금은 요거를 수치대입을 이용해서 풀었다 그제 수치대입법으로 자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요렇게 풀 수도 있어 개수비교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개수비교는 못해 식을 모르는게 있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제 그런데 개수비교를 해서 풀이할 수가 있어 잘 봐라 좌별이 몇차식 2차 3차잖아 좌별이 그럼 우변도 몇차식일까 당연히 3차지 같은 식이니까 그제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거에요 자 좌별이 3차다 그제 그럼 오른쪽식도 3차가 돼야 되잖아 3차인데 qx는 몇차일까 qx는 1차잖아 자 1차기 때문에 1차식을 구할 수 있는거 한번 해보자 몇엑서 1엑서 그래야 x3제곱 이렇게 돼있어 이해 되나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 식이니까 그 다음에 상수가 좌변이 마이너스 2지 현재까지 뭐가 돼있어 플러스 2가 돼있잖아 그럼 요 상수는 얼말까 그렇지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서 이 몫을 직접 구할 수가 있는거에요 이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거를 다 전개식에서 요거하고 개수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제 이해 되나 다 전개식에서 개수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려면 요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전개공식 한번 더 적을게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자 요거를 전개하면 x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는 x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몇차야 갈로는 1차가 오니까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1차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x하면 요거는 몇차야 2차가 되겠지 그 2차라는 말이 a b b c c a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없으니까 바로 3차에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거를 전개식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다 그제 그럼 요거는 1차가 와야 되겠지 그대로 더하는거에요 그대로 그럼 요게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요게 1차가 되면 요거 두개씩 곱해서 더하는거에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그대로 세개를 다 곱해주면 2 마이너스 2 이제 이 두개를 비교해보면 a가 2라는거 알 수 있다 그제 그 다음 b는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는거에요 알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두 번째 있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될 상황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알아두는거죠 풀이는 어느게 간단해 첫 번째 식이 간단한거에요 첫 번째 식이 그런데 상황상 두 번째 식을 써야 될 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요식을 직접 요렇게 찾는거 잘 알아두고 자 다항식 이거가 이거를 인수로 가질 때 이거를 인수로 가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4 요거를 요거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요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1 x 더하기 요런 형태를 약수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제 그럼 여기에 몫이 이렇게 있겠네요 나머지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인수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제 나머지는 그냥 없는거에요 지금은 자 마찬가지로 양변을 뭘 넣어야 돼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금방 했던 풀이하고 똑같은 풀이죠 그제 이 다항식을 이거 이거로 각각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했네요 이 다항식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 조금 전에는 인수로 갔더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말이지 x 4성 ax 제곱 b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제곱 빼기 2 qx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뭘 넣어야 돼요 x에 1을 넣으면 되네 요게 0 되는거 집어넣어서 x에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가 0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0 되는거 집어넣어야 된다 그제 그럼 x가 얼마야 루트 2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냥 x 제곱에 2를 넣는다 생각하면 되겠지 x 제곱에 2를 넣는다 생각해요 그럼 x 4제곱이니까 4가 되고 x 제곱에 2를 넣기 때문에 요게 2a 더하기 b 자 고놈이 또 0이 된다 자 앞으로 요런 연립을 샘이 안 풀어도 되겠지 그제 요런 연립 방향식 우리 풀 수 있으니까 요까지 하면 항상 넘어갈 거다 ab는 자기가 구하면 되겠지 자 fx가 아니고 fx에다가 1을 더했는 식은 이 말이야 fx에다가 1을 더했는 식을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요런 조건이 주어져 요 나누어 떨어질 때 요런 조건이 주어져 요 자 항상 봐 모르는 당항식 qx 이런게 있으면 이 식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있지요 식을 모르니까 자 그럼 다시 요식은 요게 보여야 돼 요식이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게 빨리 보여야 돼 요런 식으로 자 인수분해가 되어야지만 0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제 그래서 요식에서 알 수 있는거 양변에 자 1을 넣자 1 자 1을 넣으면 f1 더하기 1이 되는데 그게 0이야 또 2를 넣을 수가 있지 양변에 2를 넣으면 f2 더하기 1 요런 또 연기되는거에요 자 요식으로부터 f1은 마이너스 1이고 f2도 마이너스 1이다 요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준거는 요걸 줬다는거에요 문제에서 준거는 자 이제 뭘 구하자고 했냐면 이식을 이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제 자 fx 더하기 3을 항상 한정식 만들어냈다 fx 더하기 3이라는 요런식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요걸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있겠지 몫인데 지금은 qx 쓰면 안돼 왜 앞에 qx 썼기 때문에 이제 다른식이니까 q' 이렇게 붙인거에요 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1차로 써야돼 알 쓰면 안돼 그제 요 나머지를 요렇게 표현할 줄 알아요 요렇게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뭐가 또 보여야돼 아 요식이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또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잖아 그제 학생 식을 모르는게 있으면 앞에 0이 되는게 없으면 식을 풀게 방법이 없어 자 그럼 이제 양변에 뭘 넣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넣을 수가 있지 잘 봐라 마이너스 1 넣는다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f-1이 아니고 뭐가 돼 f2가 되는거에요 그제 x에 마이너스 1을 넣고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부분이 전체가 0이 되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렇게 돼 이제 마이너스 2를 넣겠지 또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2가 아니고 f1이 된다 그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까지 역시 0이 되면서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요렇게 된다는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f1과 f2는 조금 전에 우리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요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해놨잖아 자 해서 여기서 연립을 풀어서 ab를 구하면 그게 바로 내가 찾는 나머지가 된다 1, 3, 9번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당식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제 조립제법이라는게 나온다 조립제법 자 우리가 당식을 지금 나누셈을 하고 있어 자 만약에 내가 나머지만 구하라 라고 했어 그제 몫을 구하라 안하고 나머지만 구하라 라고 해버리면 뭘 하면 돼 이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 식에다가 뭘 넣어버리면 답이고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면 그게 답이야 그제 만약에 나머지만 구하면 자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한다면 여기다가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답이야 근데 지금은 몫을 구하라고 그랬어 몫을 몫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뭐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있다 그제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 자 이제 조립제법을 하기 전에 먼저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요거를 x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누셈 할거에요 나누셈 나누셈은 전에 배웠다 그제 x에 제곱 자 그래서 요거 두개를 곱하는 거야 그럼 x에 세제곱 더하기 x에 제곱 빼면 마이너스 x 빼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5x 요렇게 돼 다시 마이너스 x 그래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돼 요식하고 마이너스 x를 곱하는 거다 지금 다시 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요렇게 돼 요까지 다 내려왔다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에서 뺐더니 2가 돼서 목선 요놈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다 그제? 자 요거는 직접 나누셈을 한 거야 직접 요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슨 방법이 있냐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어 조립제법 자 해서 조립제법에 대해서 보자 자 먼저 이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언제 쓰느냐 하면 1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바로 조립제법 몇 차식으로 나눌 때 반드시 1차식 이것도 그럼 1차식에 있어서 쓰는 게 뭔데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이건 무조건 1차식만 쓰는 거야 1차식 나머지만 구하라 해서 그럼 조립제법 쓰면 안 돼 당연히 나머지 정리 쓰는 거야 그제? 나머지만 구하라면 그런데 목이 필요할 때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나누셈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그렇게 한다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알겠지 2차식으로 나누는데 조립제법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라 했다 그럼 조립제법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먼저 이 식의 개수를 그대로 쓸 거야 1x3 제곱은 없네 그제? 없으면 반드시 0을 적어줘야 돼 0x제곱 0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개수를 그대로 적는 거야 개수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적느냐 하면 이거를 0으로 하는 거 우리 나머지 장례 할 때 집어넣는 수 있지? 여기를 요렇게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는 그대로 밑으로 여기로 쓴 거야 여기까지 작업이 돼야 돼 제일 처음에 자 봐라 요거는 뭘 적은 거야 개수 그대로 적은 거다 그제? 개수를 그대로 적고 요거는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대입하는 수 있지? 요거 0 되는 수 자 그거를 여기 적고 최고창의 개수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 쓰는 거야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얼마? 그거를 여기 쓰는 거야 요게 그 다음에 요 두 수를 더하는 거야 요렇게 자 계속 그렇게 두 개를 곱하니까 얼마? 1을 여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4 다시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얼마? 4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그러면 요게 나머지고 요게 몫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봐라 굉장히 편리하지 그래서 앞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항상 몫과 나머지를 뭘로 푸느냐 하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하는 거야 그럼 직접 나누세만 하면 안 돼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불편하잖아 이게 간편하니까 그제? 됐지? 그러면 이제 몫이 얼마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 나머지는 2가 된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럼 2번을 넣어가봐 2번 자 개수를 먼저 그대로 쓰라 했지 2 1 3 마이너스 0이 되게 하는 값이 지금은 2분의 1이네 최고창은 개수를 밑에 그대로 쓰라 했다 이게 여기까지 작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곱하면 1 더하면 2 곱하면 1 더하면 4 곱하면 2 더하면 1 이게 나머지가 돼 자 이때 몫이 어떻게 되느냐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게 몫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이걸 그대로 안쓰고 어떻겠노 2를 다 나누었지 그지 이해되나 아까는 그대로 썼잖아 지금은 그대로 안쓰고 2를 나누어서 썼어 그리고 나머지는 2를 나누면 안돼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1x지 1x 1x잖아 근데 이거는 몇 x야 2x로 나누는 거야 2x 자 그럼 왜 이렇게 나눠주는가 그거 지금 설명한다 우리가 조립제법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 개수가 1인 상태에서 만든 거야 식 자체를 개수가 1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개수가 2가 되면 봐 x 빼기 2 2x 빼기 1로 나누나 x 빼기 2분 1로 만약에 나눴다 해봐 그래도 똑같이 풀이할 거 아니야 그제? 왜냐면 이거 0되는 게 역시 2분 1이니까 이걸로 나누나 이걸로 나누나 이 식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 되나 이거로 나누나 이 식으로 나누나 이거 0되는 게 둘 다 2분 1이잖아 그럼 이 식이 변하는 게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이걸로 나눈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야 이걸로 나눈다 그럼 이걸로 나눌 때는 2를 더 나눠줘야 돼 2를 이해 되나 그래서 1x가 아니고 2x일 때는 이 목 부분을 2를 나눈 그게 몫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버려 나머지는 그래서 목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거를 식으로 설명할게 봐라 어떤 다항식 px가 있었어 어떤 다항식 자 이거를 x 빼기 x 빼기 1로 나누었어 자 그럼 그때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상수가 이렇게 생기겠지 x 빼기 자 1x로 나누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내가 이제 뭘로 나눌 거냐면 2x 빼기 2로 나눌 거야 이렇게 2x 빼기 2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은 어떻게 돼 2분의 1 qx 이렇게 되겠지 이제 곱해봐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잖아 나 더하기 이렇게 1x가 아니고 2x를 나누게 되면 이거 0되는 건 똑같잖아 그치 둘 다 1이야 1을 넣어서 0이 되는 거잖아 그 0되는 건 똑같은데 이걸로 나눌 때 몫이 q 그럼 2x로 나눌 때는 몫을 2분의 1 qx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몫을 2를 더 나눠주게 된다 그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그 수만큼을 더 나눠준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줍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1번 2번 빨리 구해봐 샘이 앞에 구해놓을 테니까 자 4x 이거 그럼 이걸 개수를 쓰니까 4 0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 5 자 이거를 요거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조립제법 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이제 자 최고창은 그대로 내렸었네 자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곱하니까 1 자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다시 곱하니까 1 두 개를 더해서 6 그럼 d는 1이 되겠네 c 도 1이 되고 자 위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식을 똑같은 식을 똑같은 식을 요거하고 요거는 뭐야 0 되는게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하지만 요거의 몫은 요 몫을 어떻게 해야 돼 2를 더 나눠준다는 그것만 더 차이점이에요 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봐 지금 좌변과 우변은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자 만약에 문제를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안하고 만약에 문제가 a b c d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볼까 생각해봐 항등식이라 이건 좌변과 우변은 지금 항등 같은 식이야 그지 만약에 a b c d의 합을 구하시오 각각을 구하라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 어떻게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우변식을 잘 봐 우변식을 양변에 x에 뭘 집어넣어버릴까 2 아니지 3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다 뭐가 돼 1이 되니까 그게 a b c d의 합이잖아 3을 넣었으니까 27 9 4 36 빼기 3 더하기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됩니다 만약에 a b c d의 합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해야 돼 a b c d 구하면 안되고 됐지 이제 a b c d 를 구하자 구하라 하는게 a b c d니까 합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다 자 먼저 이 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식이 무슨 식인지를 자 이 식은 이 식은 좌변식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이다 이렇게 불러 좌변 좌변식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이다 라고 불러 좌변은 한번 볼래 자 우변은 x 마이너스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이다 이렇게 불러 우변식은 우변식은 좌변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을 x 마이너스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a b c d가 이제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a b c d 우변을 다 전개를 하면 좌변하고 같겠지 어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풀이가 제일 안좋은 풀이겠지 그냥 어 전개하는 거 3차식 이런거 전개하는 거 전개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개수 개수 비교는 파이다 그제 개수 비교는 지금은 안좋은 방법 그럼 수치 대입을 하자 수를 몇 개를 집어내야 돼 4개를 집어내야 돼 구하는게 4개니까 식이 4개가 필요해 자 그런데 a 는 따로 구할 필요 없겠네 a 는 얼마야 a 는 그냥 바로 1이잖아 1x 삼성입니다 a 는 구할 필요 없지 사실은 d 는 얼마야 d 는 e 는 2 하지만 a 는 1인걸 알잖아 결과적으로 3개만 구하면 되지 그래서 수를 몇 개 집어내야 돼 3개를 집어내야 돼 a 는 구할 필요 없으니까 그제 수를 3개를 집어내야 돼 뭔 수를 집어넣을까 제일 처음에 아니 2부터 집어내야 돼 2가 제일 간단한 수니까 또 1 1 5 5 3 그 다음에 1 이런 수 계산하기 편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제 이런 수를 3개를 집어넣으면 b c d 에 대한 식이 3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 식을 연립해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요렇게 푸는 것은 아까 했던 계수 비교를 써서 하는 그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그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계수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수를 집어넣어서 요 식을 연립해서 풀이하는 게 그게 계수 비교 수치 대입 중에는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식 3개 만들어서 연립 풀면 b c d 구할 수 있네 그제 구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풀면 돼 답을 구할 때 근데 이 식의 뜻을 이해를 해 놓는 게 좋아 다른 용도로 나중에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한다 좌변은 뭐냐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 우변은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 요 때 앞에 있는 이 a b c d를 어떻게 구할까 자 그거 지금부터 정리한다 자 봐라 x-1을 한 개를 묶어낼 거야 x-1 자 x-2를 요렇게 묶어냈어 묶어주면 첫 번째는 a x-2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는 b x-2가 되고 세 번째는 c가 돼서 d만 요렇게 따로 남겨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이제 이 식을 해석해 보자 이 빨간 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좌변은 좌변을 이 좌변을 뭘로 나누었더니 x-2로 나누었더니 이만큼이 뭐이고 몫이 되고 나머지가 d다 아 d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 되나 자 d는 이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d만 구할 것 다른 것도 구하기 때문에 지금 조립제법을 쓰고 있다 2-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해주면 이게 d가 됩니다 조립제법을 한번 해주니까 d가 딱 구해졌네요 자 몫이 얼마가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가 나왔다 몫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게 몫이잖아 근데 여기서 몫이 이 파란 부분이 바로 몫이잖아 자 파란 부분을 또 해석할 거야 파란 부분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x-2로 또 묶어봐 이렇게 파란 부분을 그러면 ax-2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돼 파란식 파란 밑줄 친 부분을 또 쓰니까 이렇게 돼 파란식을 해석을 하면 이 식은 즉 이 몫이다 그제 이 몫이라는 것을 x-2로 나누면 이게 몫이 되면서 그때 나머지가 c라는 말이잖아 이해 되나 이 몫을 몫을 x-2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c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몫이잖아 몫 자 몫을 x-2로 나눠주는 거야 그제 자 그러면 조립제곱 한 번 더 2 0 0 마이너스 5 해주면 이게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c가 되는 거야 됐나 이게 몫이잖아 몫 자 몫 이 몫은 또 이런 말이잖아 x-2로 나눠주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제 x-2로 나눠주면 몫이 a고 나머지 자 이 식을 한 번 더 x-2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요게 2가 되고 2가 돼서 요 놈이 b가 되고 나머지 요 놈이 a가 된다 이게 몫이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봐 조립제법에 의해서 d부터 차례대로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제 요 방법을 알아놓는게 좋다 요 방법 어떤 당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을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a b c d를 요 d부터 차례대로 요렇게 구해지는데 뭘 가지고 간다고 조립제법을 요렇게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할 수 됐지 왜 그런지 요 내용을 요렇게 알고 있는게 좋다 그제 뭐 때문에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서 풀었는지를 자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제 해봐 a b c d를 1 2 3 4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을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x 더하기 1로 나눠준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2 해서 요 놈이 d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또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마이너스 1 0 0 2 해주면 요 놈이 c가 되는거에요 자 한 번 더 조립제법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놈이 b가 되고 요 값이 a가 된다는 말 이 식이 fx야 자 뭘 구하라 했냐면 f1.1을 구하라고 했어 1.1을 그럼 여기다 1.1을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지 1.1을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돼 그냥 근데 그렇게 구하는 거는 봐라 갑자기 왜 이런 거를 구하라 할까 이상하잖아 그지 1.1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위의 식을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 구하라 했다 문제에서 요거를 구하라 했는데 갑자기 이 식을 2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4 라는 요식을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거야 지금부터 자 그러면 곱하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4 0 요 놈이 d가 되는 자 한 번 더 1 2 1 1 5 요 놈이 c가 되는 자 한 번 더 2 3 요 놈이 b가 되고 요 값이 a가 된다 즉 이 fx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 3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 5 5 x 마이너스 1 더하기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fx를 요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f1.1을 구해보자 1.1 자 1.1 집어넣어 봐 2 곱하기 자 이게 0.1의 세제곱이잖아 되나 더하기 3 곱하기 0.1의 제곱이잖아 더하기 5 곱하기 0.1 이렇게 그럼 요거는 0.001이네 그제 그럼 요거는 0.002 이렇게 요거는 0.01인데 3을 곱했으니까 0.03이 됩니다 요거는 0.1이니까 0.5가 되네 해서 계산했더니 0.532가 된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f1.9를 구하라 했어요 f1.9 1.9는 어떻게 할까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1.9는 2 빼기 0.1 요렇게 하면 1.9잖아 그제 1.9는 2 빼기 0.1 요렇게 돼요 2 빼기 0.1 그럼 이거는 0.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x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런 용도로 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항식 fx에 대해서 등식 이거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게 뭘 구해야 돼 a하고 b를 구해야 돼 그런데 무슨 식이 들어있어 지금 모르는 식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항상 곱해서 0이 되는 1과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1을 넣어버리면 좌변은 0 1 넣었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 2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 2를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8a 더하기 4b 더하기 4 해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정리해줍니다 fx를 이거로 나눠서 나머지가 이렇다 항등식이네 fx를 x 빼기 3 x 더하기 5 로 나누었을 적에 몫이 있겠네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써준 거야 나머지가 x 플러스 2니까 x 더하기 2다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fx를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라 했어 뭘 구하란 말이야 f3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이제 fx를 x 빼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것은 f3을 구하라 이 말이야 f3은 30으로 넣으면 됩니다 쭉 0에 뿌리고 이게 바로 나머지 x 빼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은 f3을 구하시오 이 말이다 f3을 구하시오 그럼 3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 fx가 있어 아 최고창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그런 fx가 있는데 이걸로 나누면 이거고 f-1은 3이고 이 말이지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다 이 말은 f-1이 3이다 이 말이지 f-1이 3이다 자 그 다음에 xfx x fx x fx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지 나머지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돼 2를 넣으면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f2 이 식에다가 2를 넣는 거야 이 식에다가 항상 그 식에다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그게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거를 나머지 정리 이 값이 0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f2가 0이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이 두 개가 문제에서 조건을 준 거 이제 뭘 구하자 했냐면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시오 했다 그제 f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 하는 것은 f1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 f1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fx를 알아야 f1을 구하지 그제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 했지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x제곱 ax 더하기 b가 요렇게 생겼을 거에요 이해되나 요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물론 조금 이제 공부가 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fx는 2를 넣어서 0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2를 넣어서 0이라는 말이야 x-2를 약수로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2를 넣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요식은 1x겠지 1x 자 상수는 모르니까 그냥 a 요렇게 되는 거에요 이제 f-1이 3이잖아 그럼 3이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렇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가 되는 거에요 해서 fx는 x-2 x 더하기 요렇게 구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요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요렇게 구하고 자 아직까지 이런 게 잘 안 돼 이 정도까지가 잘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그냥 fx를 이렇게 두고 두고서 2를 넣으면 0이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아 3 해서 열리 풀면 ab 역시 구해지겠지 포레스 구하면 그게 또 fx야 그래서 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밑에 있는 방법으로 알아두는 게 좋고 밑에 있는 게 아직까지 잘 안 된다 싶은 사람은 요렇게라도 풀어야 돼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집어넣어서 식을 만든 다음에 ab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fx야 이제는 fx가 구해졌기 때문에 f1을 계산하면 되네 그제 그래서 f1을 보면 1 넣으면 되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 자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 자 오른쪽에 있는 3 다시 1 자 너가 풀어봐 그럼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지 최고창 개수가 1인 2차식에 돼서 fx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fx는 x 마이너스 3 1차식 이렇게 되겠네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면 x겠네 상수항 요거만 찾으면 되겠다 그게 요까지야 요까지 자 그다음 또 조건이 요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어떤 식이 어떤 식이 있어서 어떤 식이 fx는 아니지만 어떤 식이 있는데 요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요렇다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하면 다 나머지 정리 그럼 x에 뭘 넣어버리면 돼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말이지 어디에 넣어야 돼 요식에 넣는 거야 요식에 1을 넣으면 f1이 아니고 f2가 되는 거야 자 그놈이 마이너스 4다 이 말이야 여기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네 2를 넣자 마이너스 2 더하기 a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말이야 해서 a가 2라는 게 이렇게 구해진다 자 이제 fx가 구해졌지 x-3 x 더하기 다 이렇게 이해 됐지 fx를 x-5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라 이기 때문에 f5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 f5를 구하라 이 말이야 50은 없으면 2 곱하기 7 해서 14가 된다 인수분에 인수분에 자 식 변형하는 거 자꾸 인수분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수분이 많아야 되는다는 인수분에 인수분에 인수분에도 다른 책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갈 테니까 식 변형하는 거 확실히 연습하고 그것이 잘 된 상태에서 인수분해까지만 되었거든 그 다음부터 식 다루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 인수분해까지만 되었잖아. 인수분해를 해야지 뒤에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게 다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해. 1번은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 제일 기본이 봐. 정리부터 자꾸 해야 돼. 정리부터 식을.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물론 이건 간단하니까 바로 보면 되겠지만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야. 지금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지. 식을 x로 정리한다.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x에 대한 1차식이네. 1차식은 x로 정리한다는 말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x로 정리하는 거야. x가 붙은 항과 x가 없는 항. 그럼 x가 붙은 항은 y-1 이렇게 돼. yx1x니까. y-1.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는 요거네. y-1 이렇게 돼. 요게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정리된 식이 몇 차식? 정리된 식이 1차식이야. 1차식. 잘 기억해. 공식이야. 정리된 식이 이렇게 1차식이 돼 있으면 항상 빨간 부분 있지. 빨간 부분. 요 부분을 인수분해 줍니다. 요 부분을 또 인수분해 하는 거야. 빨간 부분. 우리 인수분해 배웠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기본적인 거 다 배웠잖아. 그치? 이거는 인수분해 할 것도 없네. 요거를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리면 요렇게 되는 건 알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요거 요것이 뭐야. 공통이 항상 생기게 돼. 그게 공식이야. 정리된 식이 1차식.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정리된 식이 1차식이면 빨간 부분 인수분해. 요쪽 빨간 부분을 인수분해 하면 요 빨간 부분에서 공통인 약수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은 y-1이 공통으로 다 들어있어. 그럼 앞쪽에 남은 건 뭔데? x. 뒤쪽에 남은 거는 마이너스 1. 그치? 자 2번은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이게? 2번은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냥 2차식이야 x. 자 그럼 x에 대한 2차식 셈이 하나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만약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게 x에 대한 2차식이다. 자 x에 대한 2차식인데 2차계수가 얼마? 1이라는 거야 그치? 2차계수가 1이 되는 2차식이야. 2차계수가 1이 되는 2차식. 자 이거는 똑바로 좀 깊이 해 놓으면 중학교 심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 했던 거 잘 정리해. 요거를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2차계수가 1이면 숫자 3만 보는 거야 그래? 요거를 일단 꼽으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꼽으라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지.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가 돼. 2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1차계수가 되는 거야. 2개를 더해서 1차계수.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결정이 됐지. 그러면 x 더하기 1 x 빼기 3 요게 2차계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야. 이건 알고 있다 그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이런 걸 풀어. 자 지금 이 식이 어떤 식이냐면 2차계수가 1이 되어있는 2차식이잖아. 요 상수를 꼽으러 썼다 그치? 여기서는 상수가 어디야? 이 부분이 상수잖아. 이거를 꼽으러 쓰는 거야 꼽으러. 자 지금은 인수분에 대해서 꼽으러 나타내기. 바로 나타내뿐다.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이 상수잖아. 이때 이 두 개의 합이 1차계수가 돼야 돼. 두 개의 합이. 이 두 개를 더하면 1차계수 요게 돼야 돼. 요게 얼마인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4잖아. 근데 그냥 더하면 2a 마이너스 4잖아. 부호가 반대로 돼 있지. 그러면 요렇게 되겠다. 이제 맞춰졌지?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렇게 되잖아. 이제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한 거랑 이거 인수분해한 거는 똑같은 거야. 그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식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했다고 하는 거다. 그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 이것도 2차계수가 둘 다 1이 되는 2차식이야. 그러면 상수항을 꼽으러 써야 돼.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 해놨기 때문에 하기 편하다. 만약에 식이 2a 제곱 마이너스 3a 요렇게 돼있으면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꼽으러 나타내놔야 돼. 이제? 보통은 요렇게 그대로 두는데 지금은 인수분해를 해놓은 거야. 간단하게 풀어라.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랑 a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요거잖아. 이때 이 두 개를 더해서 요게 돼야 돼. 자 그냥 더하면 뭐야? 3a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앞에 요거 마이너스 돼있으니까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식은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게 요구란 말이야 요렇게.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 말이야. 자 이것도 꼽으러 쓰면 3a 마이너스 1과 a 더하기 1이잖아. 자 두 개를 더하니까 그대로 더하면 4이 딱. 지금은 딱 맞아져 있네. 자 그래서 x 더하기 3a 빼기 1. x 더하기 a 더하기 1.